심사 와서 모르겠는데 아, 네. 그런 생각도 됐어. 아, 토마토 됐어. 어? 어, 괜찮으세요? 아... 괜찮네. 쏘리, 어? 아, 저 아줌마 뭐야? 어? 아, 아파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니, 이거는... 우리 그러면 택시를... 아, 꺾였어. 폴리스, 택시, I'm sorry. 오케이. 다른 거 타야 될 거 같아. 아, 이렇게 날아갔어, 이거. 아, 이거 찍어놨어. 아, 이거 찍어놨어. 우리 다 찍어놨어. 어? 인새라. 택시, 택시, 택시. 어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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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4명 찍어달라고 한 거 아닐까? 아니, 이러면서 찍어? 아니, 누가 누... 여기를 근데... 저 사람한테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전화번호나? 아, 차번호, 차번호. 응. 우리 그 이력도 남아있으니까. 아, 예. 아..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니, 저 사람한테... 여기 좀 열어줄 거야. 내려서 내릴 거 같아. 우선이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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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우선이너. 택배로 했는데 이거 두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찍어보세요. 택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